오늘도 평화로운 혹한 속의 오지 무시무시한 습격자들과 맞서야 했던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생존을 위해 찾아왔다 죽음의 사건이 휘말리게 된 어느 캠핑러들의 이야기 서바이벌 캠프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밤 긴박하게 물품을 챙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배낭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난길에 오르는 가장의 모습 하지만 그것은 연습이었으니 오늘도 어김없이 생존 캠프 영상을 시청하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앙투암 그렇게 방구석 캠핑만을 즐기고 있던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애청하던 채널의 주인 알렉으로부터 생존 캠프 체험 프로그램에 초대받게 되었거든요 깊고 깊은 숲속 앙투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생존 캠프의 주인 알렉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더욱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수단 마저 압수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숲속에서의 캠프 말 그대로 지구 종말 상황을 산정한 본격적인 생존 체험이었던 것이죠 함께하게 될 멤버들과의 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시설 투어까지 자급자족 생활을 위한 완벽에 가까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그곳은 앙투안이 꿈꾸던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캠핑 라이프를 지키고 있었던 앙투안과 이랭들 하지만 일행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 무시무시한 운명을 말이죠 부빈 트랙용 화약을 정리하다 폭발에 휩싸이고 마는 일행의 모습 그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망해도 제대로 망한 것이죠 그는 시즌에서 아, 진짜. 우리는 뭐하는거야? 우리의 죽음을 한다고? 우리의 죽음을 하면 당겨진다. 그는 저를 말하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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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을라. 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되어놨다. 아니,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우리의 죽음을 납대로. 우리의 죽음을 할게 하려고. 자, 이제 뭐하는거 같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 너는 지금 없죠? 사건 수습에 대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일인데 그리고 끝내 무단으로 시신을 처리해버리는 알랭의 모습까지 상황은 점점 더 최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람들과 저지하는 사람들 결국 유해 사태는 피할 수 없었거든요 숲길을 달려 캠프를 벗어나려 해보는 일행들이었지만 산길에는 이미 온갖 함정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니 그곳에서 알랭의 손길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낯선 곳 장비빵빵 풀템 추적자를 따돌리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리하여 돌고 돌아 캠프 임시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던 두 사람 그곳에는 온갖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숲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GPS 장비들과 함께 강력한 화학이들까지 이제야 겨우 추적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대등한 조건이 된 것이죠 영화 20도가 넘나되는 호카소 최선을 다해 발길을 옮기는 두 사람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호칸 속의 오지 방심하는 그 순간 죽음과 직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그리하여 추적자들의 감실을 피해 간 시인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두 사람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듯 보였던 앙투왕이었지만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잘못했습니다 악 살리 악 악 악 아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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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시인이 매복자를 제거할 수 있었던 라셸 하지만 그녀는 머리끝까지 빡쳐버리고 말았으니 알렌과의 결전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인 생존 캠프장 그 한가운데서 말이죠 전직 해병데로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라셸 하지만 알렌 또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는 두 사람 압도적인 체격 차이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라셸까지 위급 상황 속 끝까지 포기를 모르던 해병대 누님 그녀는 끝내 동료들의 복수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모든 동료들의 복수를 말이죠 생존을 위해 찾아왔다 죽음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 어느 캠핑 멤버들의 아이러니한 이야기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 서바이벌 캠프였습니다 역시 캠핑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거 있죠 그대로 정말 힘이 binnen 어찌 이래서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거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그 뒤에다 아름다운